슈퍼주니어가 이번에는 지코씨와 손을 잡고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도전한다고요? 제목은 일단 이아이아오라는 거에요 이아이아오 그 노래 아시죠? 거기서 좀 착안을 해서 이아이아오라는 제목으로 함께했고 무엇보다도 사실 지코하면 힙합이잖아요 슈퍼주니어가 지코와 함께 힙합을 한다 이게 아마 키워드일 것 같아요 오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스웩! 자 슈퍼주니어가 보여주는 힙합곡 어떤 곡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음악 긴장감을 높여도 Whatever, whenever 서둘러 올라타 Hit me 이아이아오 널 준비된 사람 손 집에 있을 때랑은 심한 기차이 좀 일신 넘쳐 위야 위야 영 두 쪽 난 하늘 위로 계속 엎치라 끼치라 Ready to mix it up, yeah No 솔로 솔로 너무 좋았어요 지금 너무 좋았어요 지금 이제 딱 신동이 형 솔로 파트인데 이제 신동이 형 솔로 파트인데 이제